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 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것을 뒤늦게 녹음하고 있구요 저희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영화 후기를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 남겨주신 것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2018년도 9월에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를 먼저 알아보죠 스크린 숫자 1540개로 안시성이 차지했습니다 양만춘 장군 고구려 이야기인데 삼국시대의 이야기 특히 신라를 빼고 백제 고구려 당시의 역사들이 잘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료가 매우 부족하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작품으로 만들기도 많이 어려웠고 상상에 많이 의존했어야 했는데 영화로 안시성 당나라와 싸우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네요 1540개 차지했었구요 그렇다면 9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안시성입니다 544만 기록했네요 제 기억에 이게 명절 때 그때 즈음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더울 좀 많이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가 안시성 후기도 나오니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구요 544만 기록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보셨네요 본격적으로 빨리 읽어보죠 데뷔 빼꼼 님이 9월 1일날 써주셨습니다 9월입니다 드디어 모두들 행복한 9월의 첫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로랑 보셨네요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이 삶을 담은 프랑스 영화입니다 요즘 안구를 혹사 시킨 것 같아서 정화할 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내용이 좋더군요 눈 정화는 둘째 치고 이브 생로랑이 마음이 느껴져 안타까웠답니다 음 예쁘고 잘생긴 그런 생물체를 보면 네 정말 그 삶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것이 느껴지죠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예쁜 화면 풍경 이런 것들 보면 또한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런 모양이네요 1시간 30분 짜리 영화인 줄 알고 보았는데 2시간 30분 이어서 좀 놀랐지만 간만에 VOD를 보면서도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감상했네요 이브 생로랑이 일대기를 나열해 보여주는데 시간 배열을 평면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 컬렉션 런웨이도 삽입해 보여줌으로써 전기 형식의 영화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백화사장 같은 지루함은 꽤 더러운데 떠군요 저는 생로랑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도 흥미롭게 잘 보았지만 평소 큰 관심이 없던 분들은 네 저 같은 사람 좀 지루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좋았던 부분 젊었던 시절 이브 생로랑이 마티스를 동경하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가 제가 마티스처럼은 그리진 못하죠 라고 하니 그를 오래 보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이모님이 이브 생로랑이 마티스가 되고 싶다고 라고 하더군요 정말 달아서 맘에 녹을 것 같은 칭찬이었습니다 이미 너라는 존재로 차고 넘치는데 그런 너 같은 사람이 굳이 다른 네가 되고 싶어 한다고 라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말할 때 그 눈빛도 네 그 신뢰감 뭐 이런 것들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었나 보네요 거기에 덧붙여 네가 어릴 때 지었던 시 하나를 찾았어 하며 시를 읊어주는데 정말 애정이 듬뿍 담긴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당신이여 아무것도 필요 없는 당신 부와 아름다움 젊음까지 다 가졌어 그런 당신이 아름답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인생에 지쳐 있군 더는 삶을 원하지 않아 극중 2부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시를 듣고 난 후 미소를 띠며 아주머니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글로는 잘 설명되지 않아 다들 그 장면 직접 보셨음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그러나 당신은 이미 인생에 지쳐 있군 더는 삶을 원하지 않아 이 부분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름답고 뛰어난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정말 이브가 딱 저렇게 산 것 같더라고요 그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한쪽 팔을 등 뒤로 뒷짐 지어서 담배와 라이터를 꼭 붙잡는 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괴롭지만 해내고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줄 붙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거든요 술 마약 담배 뭐라도 해야 숨이 쉬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다 하긴 했지만요 물론 모든 직업군이 다 힘들지만 패션업계에 종사하면 정말 정신건강 몸 건강 망치기 십상 아니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생로랑이 더 좋아하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배우들이 나와서 더 좋았습니다 가스파르 올리엘 이 작품에서는 머리 모양과 안경 때문에 좀 많이 갈리긴 했지만 자비의 놀란 감독의 단지 세상의 끝을 보시면 클로즈업으로 상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체는 클로즈업해서 봐야죠 데뷔 북금님이 눈과 마음을 정화하신 생로랑 영화 읽어보았고요 수지님이 살아남은 아이 보시고 써주셨네요 하나뿐인 아들이 물가에서 친구를 구하고 죽었다 그런데 느릿느릿 상처를 치유해 가던 부모들이 아들이 구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의 상황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최무성 배우 김여진 배우가 부모 역할을 합니다 아들 친구 역할을 한 어린 배우도 훌륭했습니다 찾아보니 성유빈 배우라고 하네요 성유빈 배우가 이 영화로 상도 받지 않았었나요? 새 주인공의 연기력 조화가 감당하기 힘든 슬픈 주인공의 감정을 관객에게 눈물로 강요하지 않고 처분하게 이끌어갑니다 중후반 이후 약간 빠르고 극단적인 장계가 살짝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웃는 표정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중반부 아주 잠시 웃음 짓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와서 아 그 웃음 미소들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오랫동안 고전한 김여진 배우에 대한 의리로 보러 갔다가 오랜만에 가슴 아프지만 잔잔한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만한 영화 한편 접하게 되었네요 120여분인데도 괜찮았고요 신동석 감독 다음 작품도 눈여겨 보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영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당시에 좀 인디 영화계 쪽에서는 좀 유명한 영화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4일날 보리 대 맥앤로 보셨네요 데뷔 백업는 후기입니다 올봄에 극장 개봉했는데 이제서 보았습니다 개봉 당시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 컴퓨터 앞에서 감상했네요 일단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테니스를 잘 모르시더라도요 윈블던 대회에 우승컵을 놓고 두 명의 명 선수가 엄청난 체력과 존경스러운 정신력으로 진검 승부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보리 선수는 최초로 윈블던 5연패를 눈앞에 둔 코트 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얼음 같은 포카펫을 유지하는 스웨덴 스타 선수이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고 강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앤롯 선수는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이고 코트 위에서 마저 매번 불같은 성질을 다 드러내는 타고난 동물적 감광의 미국 악동 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선수의 생활, 인간관계, 연습방식, 경계스타일 등을 비교 대조해가며 두 사람이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근원은 같은 데에 있더군요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도 두 선수 매우 비슷하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차분하더라도 승부욕 그것이 긍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대회에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거겠죠 초중반부는 두 선수의 겉으로 드러난 성향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제의 결승전 빅매치를 보여주는데 와우 두 선수 모두 점점점 존경합니다 아니 일곱번의 매치 포인트를 그렇게 이성적으로 흘려보내고 마치 없었던 일이냐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미친 듯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를 보고 진심으로 간복했습니다 직관했더라면 심장 터져나갔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제 심장박동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든 뭐든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답니다 물론 영화 자체도 완성도 높습니다 샤이아라포프 배우가 나오는데 전엔 찌질한 느낌만 잘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거듭할수록 야상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수지님이 답글로 테니스 보는 것만 엄청 좋아하는데 데이빗 배꼽니 추천을 보니 막 이 영화 보고 싶어집니다 네 정말 재밌게 써주셨네요 저도 아직 이 영화 보질 못했네요 요즘에 못 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강심영화제 준비하면서 지금 영화를 몰아보고 있는데 영화 몰아보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뒤에 다 뭐 훌륭하고 재밌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어떤 영화들은 지루한데 끝까지 또 봐야 되니까 얼마 전에는 아이리시맨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도 굉장히 긴 영화잖아요 200분이 넘어가는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지루한데 로버트 드니로 하고 알파치노 배우 나오고 또 조페씨 배우도 나오고 연기 내공이 가득 차 있는 배우들이 정말 훌륭한 영화, 훌륭한 시나리오, 훌륭한 배역을 만났을 때 어떠한 그 실력을 보여주는가 그걸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작품이었습니다 데뷔 백곰님이 댓글로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네요 강시대 수단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 한 편 만드시는데 대략 몇 시간 정도 쓰시나요 그 밑에다가 답글을 써놨네요 그럼 읽어보죠 영화 감상 시간과 머릿속 구상 시간을 빼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녹음 내용과 자료 조사 정리하는데 2시간 정도 녹음은 한 1시간 정도 하구요 이게 원본이죠 여기서 보통 한 20분 30분 정도 삭제한게 편집번이고 1차 편집한건 가편집인데 가편집은 노이즈, 블랭크 그리고 틀리고 버벅거린 부분을 삭제하고 듣기 편한 위주로 편집을 하는건 가편집이고 이거는 보통 원본이 3배, 4배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원본이 1시간짜리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리는거죠 최종 편집은 효과음을 집어넣고 음악 선별해서 삽입하고 최종 검수 제가 틀린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제 너무 치우친 주장 다양한 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거 다 자르죠 그래서 보통 가편집번이 2,3배 시간이 걸립니다 가편집번이 40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2,3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방송편이 페이지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추가 보안 설명 때문에 참고로 이벤트 방송편이나 강시대 영화제 같은 그리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코너 방송편은 이거보다 3배 이상 더 됩니다 분량이 더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못된 방식을 고수해서 그래요 원고를 써놓고 녹음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2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녹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거의 효과음 좀 집어넣고 원고 읽고 뭐 그대로 거의 올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또 혼자 방송하는 팟캐스트의 어려운 점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혼자 그리고 또 재미도 없고 저런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는데 거기다 혼자 떠드니까 더 재미없는 거죠 근데 게스트가 좀 많이 있거나 패널들이 많이 있는 방송 두세 명이 녹음하는 방송은 재미있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농담 치고 다양한 의견들 하나의 방송편에 담겨있고 재밌죠 시행하는 줄 모르고 또 분량도 쉽게 나오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데뷔 배꼽 님이 보신 보리 대 맥앤러 테니스 영화 였구요 엔하이닉스 님이 9월 6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 님 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서울에 온 지 30년 만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정신이 없네요 예전에 저랑 같은 구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 9월 달에 다른 구로 이사 가셨나 보네요 그렇다고 멀리 간 건 아니고 바로 옆구이긴 하지만요 제가 자주 가는 극장이 걸어서 가도 될 만큼 가까워져서 좋긴 한데 정리하느라 뭐 하느라 바빠서 정작 영화는 거의 못 보고 있네요 어세신 더 비기닝 보셨네요 원 제목은 아메리칼 어센싱 인데 한국 개봉하면서 어세신 더 비기닝 으로 바뀌었네요 한국 수입사가 영화가 성공해서 시리즈 물로 자리 잡을 거라 확신했던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담당자 심할서 258매 정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 미국 한국 다 폭망하고 평도 안 좋았죠 아 이거 소설의 원장 아닌가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소설 원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안타깝네요 이슬람 테러 집단에게 약혼녀를 살해당한 평범한 남성이 복수를 위해서 개인 훈련 독자 대퇴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아 혼자서 진짜 국가기관에 포착돼서 스카우트 된 후에 최정의의 암살자가 된다는 쓰련돼도 욕나오는 줄관이의 영화입니다 뭔가 좀 환타지가 들어가는군요 아무리 잘 싸우고 복수심에 눈이 멀었다 해도 평범한 일반인이 그리 쉽게 제인스 본 존 윅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 말이 1도 안돼요 영화보는 내내 집중 불가할 뿐더러 그러면 액션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액션 연출도 고리타분하고 19금 영화면 좀 더 화끈해도 될텐데 어중간합니다 주저연 배우들의 연기도 식상 그 자체구요 뭘 해도 간지나는 마이클 키튼 형님도 멋있지 않습니다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조악한 CG가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데 이게 헐리우드 대형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 뭐 글로만 들어도 벌써 이거 폭망 영화인가 싶네요 예고편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던데 아쉽네요 자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비교 감성해보겠습니다 요거 저희 2018년도 강식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네요 승귤오빠님이 먼저 보고 써주셨네요 요즘 영화관에 자주 안갔는데 간만에 웃으면서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초반 롱테이크로 나오는 B급준비영화 30분만 잘 버티고 보면 자잘한 개그들이 팡팡 터집니다 초반 부분이 취향이 안맞으면 좀 지려한 면도 있긴 한데 초반에 나오는 허접하다 싶은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후반에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초반에 그 부분들을 후반에 활용을 하죠 그런 아이디어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지 님도 보셨네요 초반 30여분간 원컷으로 찍은 B 마이너스 C급 좀비물을 보면서 좀 어설프긴 해도 이렇게 30분간 컷없이 찍으려면 고생 좀 했겠네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영화는 우연히 지나갔다가 포스터만 봤었는데 별로 볼 생각은 없던 영화였습니다 포스터 자체가 뭐 B급 벌써 그 냄새가 오바시만 1번 영화 련이 했죠 그런데 순귤 오빠님의 짧은 감상평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후후 결과는 아주 재미있게 잘 보았네요 코엑스 메가박스에 있는 아주 작은 상영관이었는데 크기는 좀 큰 아파트 거실 정도 크기 라고 써주셨네요 오 그럼 정말 작은 거의 뭐 소극장 그런 수준이네요 몇몇 사람들이 빵빵 터지며 웃는데 덕분에 20명 남주의 관객들 모두 편하게 소리내어서 웃으며 봤습니다 간만에 독특하고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아 이런게 좋은거 같아요 그 제가 얼마전에 근황 토크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 재밌는 영화 코미디 영화에서는 좀 소리내서 웃어주는게 또 네 함께 또 즐거워하고 좀 어 좀 릴렉스 되고 좀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맛이겠죠 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비교감상 이었구요 저도 요거 추천합니다 근데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어 저는 그 후반에 좀 빵빵 터지는 그 부분도 그거 일본 특유의 좀 호들갑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후반에도 그런것들 안좋아 하시는 분들은 후반에 재밌는 부분들도 좀 즐겨보시지 못할 것 같은데 평소에 뭐 B급 영화나 아니면은 일본영화 이런거 아니면 코미디영화 즐겨보신 분들은 꼭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미 다 보셨겠네요 여러분들 애나하닉스님 9월 14일날 안녕하세요 이사정리 대충되고 다시 영화 생활에 매진하고자 했는데 신작 게임의 러시로 인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있네요 하하하하 사실 게임이 더 재밌죠 하하하하 영화보다는 아 우리 사이에 거대한 산 보셨네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서로 모르던 남녀가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고 인적이 없는 산쿡대기에 불시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악산 북한산 정도의 산이 아닌 로키선맥의 만년설 덮인 거대한 산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연 배우는 이드리스 알바와 케인트 윈슬렛이고 강아지라고 부리기엔 너무 큰 개의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난영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멜로 성향이 짙어집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구요. 그래도 남녀 배우의 연기 및 댕댕이, 그 강아지 연기까지도 좋고 극한에 몰린 상황 등이 잘 연출되어 있어 보는 맛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작품이긴 했네요. 그리고 러시아 우주 영화 두 편을 연달아 감상했습니다. 스페이스 세븐 그리고 스페이스 워커라는 작품인데 공교롭게 두 작품 모두 2017년에 제작되었더군요. 이런 경우가 한국에도 종종 있었죠? 비슷한 기획을 가진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아이디어가 생건지 따라한 건지 어느 한쪽이. 제 기억에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경우가? 두 작품 모두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당시 미국과의 냉정 가운데 두 국가가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앞선 스페이스 세븐이 85년 배경이고 스페이스 워커가 65년 배경이네요. 그리고 두 영화 모두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뽕이 미칠 듯 첨가된 영화 드림을 감안해도 실화라는 게 안 믿기질 정도로 극적이더군요. 확실히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스페이스 워커는 65년 인류 최초로 우주 유형에 성공한 소련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적대국이자 경쟁국인 미국보다 앞서 인류 최초 우주 유형을 위해서 아주 빡세게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 인류 최초 우주 유형에 성공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고생 끝에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지구에서 기다리는 부인과 아이는 애가 타고 관제 센터의 사람들은 의견 대립을 일삼으나 꿋꿋이 우주비행사들을 믿어주는 센터장이 교통정리를 하고 우여 곡절 끝에 결국 지구로 귀환했으나 예상 착륙지를 한참 벗어나 착륙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플러스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결국 우주비행사 구조 성공 관제센터 환호, 센터장 안도의 한숨, 그리고 쿨한척 한마디 드디어 가족과 상봉 해피엔딩 뭐 이런 영화입니다. 아마 대충 감이 오리라 믿습니다. 딱 윤재균 감독의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머코드, 감동코드 다 비슷하고 영화의 기승전결까지 대동소이합니다. 윤재균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우주 영화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다고 하던데 영화를 미리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딱 이 정도의 영화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리꾼이 이제 윤재균 감독의 우주 영화 제작 비판하면서 캐스팅까지 다 해놓고 그 캐스팅 별로 나오는 행동, 대사 이런 것까지 다 해놓고 그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윤재균 감독이 영화 접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우주 영화 하는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 쪽이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었죠. 한국에서도. 다만 과거 우주 개발의 역사 고증이 잘 되어 있어서 교재의 부재로 생각하고 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특수 효과 수준은 상당하더군요. 그래비티와 견주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특수 효과를 보여줍니다. 스테이션 세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영화가 스페이스 워커보다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주은 배우도 더 멋있고요. 리바이어던에 출연했던 블라드미르 부도비첸코프라는 배우가 주연인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러시아어도 완전 멋있게 들리고요. 제가 남자 배우는 약간 마초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완성도에 있어서도 스테이션 세븐이 보다 사건에만 집중해서 산만하지 않고 더 좋았습니다. 1985년 소련의 우주정거장 하나가 유성에 의해서 구동불가 상태가 되고 이 정거장을 수리하거나 회수하기 위해서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지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리 혹은 회수를 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미국이 챌린저호를 발사해서 우주정거장을 수리하려고 해서 러시아는 무리를 하며 정의의 우주비행사 두 명을 급파하게 됩니다. 뭐 스페이스 워커도 그렇고 미국과의 경쟁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좋게 생각하면 이 냉전 속 경쟁으로 인해 우주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긴 했지만요. 챌린저호는 다가오고 공기는 떨어져가고 크렘린에서는 미사일 유격을 하니만이 관제 센터에서도 살림이 많이 할 때 역시나 든든한 관제 센터장님이 쉴드 쳐주죠. 절체절맥의 순간에서 드디어 정거장 수리 완료. 옆에서 지켜보던 챌린저호에서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엄지척을 해줍니다. 무사귀한 소련의 영웅이 되죠. 뭐 이렇습니다. 역시나 손이 곱고 국봉이 넘실됩니다. 그래도 스페이스 워커보다는 영웅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집중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비티와 많은 유사한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특수효과가 상당합니다. 가끔 과장스러워 보이는 것도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색함이 없는 상당한 고퀄의 특수효과를 보여줍니다. 두이 영화를 연달아 보면 20년간 아 그렇죠. 영화의 배경차이가 그정도 시간 나으니까 20년간 우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비교가 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확실히는 몰라도 고증에는 상당한 공을 들인 것 같더군요. 특수효과 위주로 영화를 보시거나 우주를 좋아하시거나 러시아어 전공이시거나 하면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정말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소련 우주과학에 대해서 필히 아셔야 되잖아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 사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선택해서 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스테이션 세븐, 스페이스 워커입니다. 제가 앞서 제목을 정확하게 발음했나요? 데뷔 백곰님의 댓글 두 개 읽으면서 1부 마쳐야 되겠네요. 네, 멀리스 게임 보셨습니다. 포커계의 큰손, 멀리블룸의 동양자서전을 각색해서 만든 장품입니다. 스키 유망주였던 그녀가 우연한 기회로 포커 세계에서 일하게 돼요. 그 판을 관장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고 포커 하우스 운영이 삶의 전부가 되어갑니다. 결국엔 나라, 미국을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제시카 차스테인 배우가 주인공 멀리 블룸으로 연기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영화 미스 슬로운에서 나온 로비스트 역할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네요. 인물 간의 대화가 상당히 많은데 말 많은 것 좋아하지 않는 저도 멍때리거나 거슬링을 하는 것 없이 집중해서 잘 보게 되더군요. 저는 제시카 차스테인 배우를 좋아하고 그녀의 작품 선택 안목도 믿기 때문에 또 포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겠습니다. 러닝타임 자체도 140분이고요. 이 영화가 소셜네트워크, 머니위볼, 스티브 잡스의 각본을 쓴 아론 소킨 감독 데뷔작인데 그가 각본을 쓴 작품들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대화로 사건은 진전이 되고 대사가 많지만 어쩐지 몰입이 되는 후반부 전까지는 흥미롭고 괜찮았는데 뒷심이 확 빠져버린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갑자기 구시대적인 부녀지간의 애정확인으로 끝맺음을 그렇게 이 작품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사라질 예정이네요. 마구 추천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보실 만한 작품인데 말입니다. 저도 이 영화 봤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래도 이 주인공이 상당히 똑똑하고 또 노력파 이런 느낌 들었던 것 같아요. 덧글로 극중의 저와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같은 인물이 나와서 동지애가 느껴지더군요. 강시대님의 포커 플레이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저와는 게임하실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여쭤봅니다. 저는 포커 칠 줄 모릅니다. 포커 규칙을 모르겠어요. 도통. 근데 저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시간 질질 끌거나 그러다 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과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데이백건님이 이어서 펄프픽션 보셨네요. 저를 희망시킨 적 없는 두 명의 감독 중 하나인 쿠엔틴 터란티노 감독의 초기 작품입니다. 기대에 기대하던 작품인지라 혹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 아껴두었던 작품인데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해서 수혈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예상보다 일찍 꺼내어 보았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타란티노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듯한 그의 작품들을 보면 매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목부터가 해석하자면 싸구려 소설이지만 타란티노는 본인이 되고 싶다 한들 싸구려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펄프픽션이었고요. 여기서 1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디트로이트도 나오고 안시성도 나오고 킬링 군터 이런 영화도 나오네요. 2부도 여러분 꼭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요즘에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워낙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라고 안되나요? 추천 동영상 내가 선호하는 비슷한 주제 혹은 인물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보는 맛도 있고 음악 같은 거를 만약에 유튜브로 듣는다 그러면 음악의 취향,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거를 저도 종종 보는데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거의 매일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날마다 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패턴은 거의 일정해요. 영상 제작, 기획 이런 패턴을 일정한데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냥 뭐 습관처럼 찾아보게 되고 또 즐기게 되고 또 팬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 올리고 그것도 막 개봉작도 아니고 1년 전 거 막 올리고 하니까 이게 좀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기대가 되는 큰 영화들도 곧 개봉하고 작은 영화들도 이미 개봉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다면 저희 블로그 쪽에 오셔서 후기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1분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2부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여러분들 써주신 거를 뒤늦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1부 녹음하고 2부 녹음하기까지 한 2, 3주 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렸던 개봉 영화 포드대 페라리 그 앞에 붙인 번호가 더 늦죠. 먼저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녹음 순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영화보셨나요? 방송편보다 그 번호가 더 늦습니다. 녹음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 녹음할 때만 하더라도 청취자 영화별산 거의 참여해달라고 제가 멘트를 녹음했었거든요. 편집할 때 그 멘트를 삭제해야 되겠죠. 지금 녹음 시점에서 청취자 영화별산 설문이 모두 마쳤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참여율이 아주 엉망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포드대 페라리 편에서는 진짜 극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청취자 영결산의 설문 결과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여하튼지간에 좀 선명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신영화제 편에서 예년처럼 저의 선정과 청취자분의 선정을 동시에 함께 언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조그만 방송을 살리는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날 데이빗 백곤 님이 디트로이트 써주셨는데요.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196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도시의 폭동과 관련한 영화로 당시 흑인 그리고 피부색이 상관없이 여성 등의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올봄 개봉 당시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감상하게 되었네요. 며칠 전에 장편에 생소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디트로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에 맞서 제 흑인 친구와 함께 저항하고 도망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속이긴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총 들고 정말 긴박하게 뛰어다녔네요. 꿈속에서 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며 친구를 도왔다 합니다. 이 꿈 덕분에 이 작품이 급 떠올라서 보게 되었네요. 오 실제 흑인 친구분 이신가 보군요. 영화는 편히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 초반부터 시종 긴박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카메라 움직임이 극내내 불안정해서 고정 좀 시켜놓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크크 클로즈업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클로즈업은 좋아하는 편이라 중반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후반부 쯤부터 좀 떠있는 비상적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크 카메라 다 흔들어 떨어놓고서는 긴장 바싹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절장 부분에서 연출자가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이창동 감독의 근래작이죠. 유아인씨 나왔던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 작품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평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 느껴진다. 나이가 지긋한 감독님이 젊은이들의 그런 불안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비유적으로만 풀어간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봤었고요. 이창동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싫어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방송편 녹음하게 되면 언급하기로 하고 계속 읽어보죠. 어찌되었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솔직히 저는 거의 정신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는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차별대우하며 본인들의 우월감을 느끼면 좋나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극중에서 주요인물 중 한 명 흑인 영화 포스트에 나온 그 인물이 재판장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백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위성과 가식을 느끼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며 구토를 하거든요. 딱 제 심정이었습니다. 구토 직전에 한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명명백백히 피고인 4명 중 3명인 백인들의 잘못인데 목격자 일뿐인 흑인 한 명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고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선 흑인들은 거의 저는 I am not you are negro 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이 작품도 보실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와 그런 사고방식이 싫은 것이지 특정 인종이 싫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저 또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화 속을 따지자면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을 콕 집어서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 행동을 미워해야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속한 카테고리 그걸 또 일방적으로 증거하면 또 안되겠죠. 덕글로 써주셨네요. 저도 다크나이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크나이트 말씀드렸나보네요. 블러그에서 덕글로 베트 팟 텀블러 구경하려고 영화 VOD로 보긴 했으나 제대로 본 적이 없네요. 나름 세 번 정도는 시도했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노덕해가며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캐릭터는 분위기나 우중충하고 심오한 척 하는 것도 별로고요. 인터스텔라도 꾸역꾸역 보았고 던케르크는 좋았네요. 제 생각에도 놀란감독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때마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강수네 수다님께서 다크나이트 비판 방송평 만드시면 저는 꽤나 좋아할 것 같지만 대다수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는 포커를 확률 계산해 가면 칩니다. 저랑 하면 재미없죠. 막 걸지 않거든요. 저희 무슨 영화 보셨나요? 1부에서 멀리스 게임 후기 읽어드리면서 제 스타일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드립배꺼님이 이런 스타를 치시는군요. 제가 얼마 전 타짜 3편 봤는데 거기서 박정민 배우가 초반에는 확률 계산하고 그러던데요. 23분의 1 그러면서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숫자에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 케이블에서 다크라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좀 뭔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정신병자 범죄자 이야기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너무 있어보이는 척한 거 아닌가 악당이 그런 생각도 들고 에너야닉스님이 써주셨네요. 디트로이트 흑인인 주연인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다크나이트 열일 편입니다. 까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다크나이트 그 3부작이잖아요. 3부는 재밌게 봤습니다. 팡팡 터지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보셨는데 1967년 미국 디트로이트 에서 흑인 폭통 있었는데 그때 무고하게 경찰에게 살해된 흑인 청년들 에 관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살인범 으로 지목된 경찰들도 법정에서 모두 무죄로 풀려났기에 대다수의 고증을 당시 그 일을 겪었던 여러 목격자들의 증인을 토대로 했다고 엔딩 크레딧 전 자막에 나오더군요. 영화 정말 끔찍합니다. 영화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보는 내내 참담한 심정이 계속 들더군요. 사이다 장면 하나 없이 계속되는 고구마 장면과 도저히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카메라 워크와 음악 등 감상이 쉽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흑백 갈등은 있지만 당시 미국의 흑백 갈등이란게 이런거였구나 정말 처절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캐슬린 빅글로우 허트로커와 제로다크 서티 라는 영화들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거칠고 남성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는 영화들인데 정작 여성 감독님이시죠. 헐리우드 대장 영화사가 왜 이 감독에게 블록 버스터를 하긴 감독이 그런 영화를 거부하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이분 전 남편이 제임스 카미론 감독인데 만약 이혼 안하고 둘이서 협업을 했었다면 어마어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영화 디트로이트도 상당히 거친 장면이 많고 긴장 연속되는 영화인데 이런 감독의 특기를 잘 살려준 작품 같았습니다. 주제의 무거움은 덤이구요. 추천드릴 만한 작품 입니다. 언급해주신 허트노커 제로다크 서티 이런 영화들 다 시사성이 있고 작품성이 있고 또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꽤 높은 재미도 있는 영화적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들이죠. 특히 허트노커 같은 경우는 제가 녹음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못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이분 이 감독에게 요즘 마블의 여성 캐릭터 단독 영화 이런거 맡겼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도 썼네요. 디트로이트 예상외의 지점에서 좋았고 또 예상외의 지점에서 실망했습니다. 흑인을 단순히 그저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대개 흑백갈등 영화는 흑인은 선의 진영 피해자로만 그려서 관객의 연민을 유도하죠. 이 영화에서는 두개의 사건이 터지는데 모두 흑인이 먼저 도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첫 시작과 함께 나오는 사건에서는 흑인들이 과도할 정도로 폭력적인 군중으로 무사되죠. 이건 피부색을 기준으로 쉽게 선악판단을 먼저 내리지 않는 다는 걸 뜻하겠죠. 역시 이 감독 특유의 균형감이라 생각되더군요. 이 감독님이 이런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바로 연결되는데 실제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밑바탕이 되는 감정 역사 사람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여러 인물을 다루면서 사건을 다각도로 묘사하려 노력하죠. 흑인 뿌락지 흑인 경찰 흑인 사설 경비원 등을 보여주는 유연한 태도도 좋았지만 역으로 흑인 민중들이 왜 분노했는지 과거 시제의 밑바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미 관객들이 인지하는 사건 주제이기 때문에 영화상에 별도로 설명 해명 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사건에서 왜 흑인 민중들이 저토록 폭력적으로 저항하는지 화면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예로써 한국영화 1987에서 초반에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적 사건의 밑바탕도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화상에서 서사를 전개시킬 때 대사로 전개시킨 경우도 있고 화면으로 직접 서사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백을 주문으로써 관객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백이 아니라 여백. 제가 공백과 여백의 차이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등등등 있는데 그런데 가장 나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흔히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구체적인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67년도에 있었던 이유를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이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 작품들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반드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해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좋은 건 장면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이 시간순으로 설명해 주든 회상순으로 삽입 하든 물론 이러한 연출을 세련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구구절절 다 설명하니까 그러네요. 계속 읽어보죠. 여러 인물 감정선 이야기들이 응집되어 폭발하는 무언가가 없더군요. 갑자기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의 전작들에는 없던 아쉬움이었어요. 실제 사건을 왜곡하거나 가공의 인물을 넣는 무리수를 쓰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역사물 현대 역사국이죠. 이런 역사물에서 충분히 자신만의 해석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영화 남한산성이 실제 역사를 되게 충실히 쫓아갔지만 우리는 그 영화가 무얼 말하려고 했는지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격가지 아쉬움으로 흑인 사설 경비 법정을 나온 후 구토를 하는 장면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버전에서 화면이 잘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흑인을 배신하고 백인을 돕는 법정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책감과 백인 경찰의 위선적 대세 구토를 한 걸까 저는 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연성 없는 감정과 행동을 보여주어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전체의 균형감이 어긋나게 이 백인들을 정제하기 위한 영화상 장치와 도구 정도로만 쓰이는 느낌 아까도 피상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피상적인 건 뭘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백인들의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화면에 충분히 보여줬지만 이 영화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임팩트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들을 맞서는 그들을 상대하는 이 흑인 서설경비원에게 어떤 액션을 부여한 겁니다 구토하는 방식으로 쟤네들은 이렇게 구토할 정도로 아주 썩은 애들이야 이 사회 썩었어 이런 식으로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고 어쩌면 감독은 역사 그대로를 구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 그때 백인에 동조한 흑인들도 있었을 테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백인의 악랄한 학대도 있었을 거고요 뭐 우리도 민주화운동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전에 듣잖아요 뿌락지 대학교 학생회 에서 아주 강성 운동권인데 알고버리니까 뿌락지였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백인들 편에 섰던 흑인 뿌락지가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건 자체를 피부색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흑인도 인종차별주의자 편을 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시대 일본 식민에 부역한 한국 조선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구별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데뷔 백권님이 답글 잡으셨네요 강신의 수단이 후기글 보고서야 사건의 배경 설명을 안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설명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제가 아는 배경이라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토하는 장면은 저는 봤을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당 흑인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극이 진행될수록 큰 의미가 없는 캐릭터가 된 건 저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안소니 마케배우 어벤져스의 팔콘 맡았던 그 배우가 너무 멋지게 나와서 집중이 좀 흐려졌습니다 저는 극중 캐릭터는 뭐 배우 자체가 멋있어서요 크크 맨 처음 이 배우를 보고 오우 하면 놀랐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영화는 이 작품을 빼고는 허트로커 개봉 당시 극장 심야 관람하다가 초반에 제레비 레너 등장하고 거의 바로 숙면을 취한 게 다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답글 달았는데 안소니 마케배우는 저도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가 베트남전 참전 전역군인 역입니다 근데 흑인이에요 미국에서 군인을 예우하는 것이 굉장히 좀 대단하게 예우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인임에도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차별당하고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치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흑인이라는 거 그리고 전역군인이라는 거 직접 참전한 군인이라는 거 참전한 군인이기 때문에 우대를 하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또 차별하게 되는 그 사회에 굉장히 모순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 근육이 정말 대단했다 허트로커 추천하고요 저도 그리고 제로다크30 괜찮고 약간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다른 분이 예전에 폭풍성으로 언급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 이거 비교 감상 해봤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아직 못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앤오아닉스님이 언클 드류 보셨네요 영화만 놓고 보면 상당히 엉망인 작품입니다 펩시콜라에서 현재 미국 프로농구 NBA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슈퍼스타인 카이리 어빙을 모델로 영입해서 TV 광고를 찍었는데요 광고 내용이 노인분장을 한 카이리 어빙이 언클 드류라는 이름으로 길거리 농구에 참가해 노인네라고 비웃던 젊은이들을 박살내준다는 것이고 인기가 좋아서 시리즈로 광고가 나왔고 결국 영화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같이 노인팀 멤버로 왕년에 NBA 슈퍼스타였던 샤키 로닐 크리스 웨버 레지 밀러가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단신 덩크슛 콘테스트 챔피언이었던 네이트 로빈슨 가수했고요 영화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처럼 NBA를 예전부터 좋아했거나 카이리 어빙의 팬이거나 농구를 미친듯이 좋아한다면 감상해도 괜찮겠지만 그 외 분들에겐 절대 비추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뻔한 캐릭터 거기다 샷길 오우니일의 거대 나치 엉덩이 까지 크크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주연에 캐스팅된 스페이스 잼 2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영화를 반면 교사 삼아서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편 정도 까지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농구팬들을 위한 그런 팬서비스용 영화 인가보네요 이어서 에노앤딕스님이 또 써주셨는데요 계속 읽어보죠 9월 27일날 안녕하세요 강씨님 명절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 많이 바쁘셨는지 추석 연휴 동안 이 공간에 글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때부터 이렇게 텅텅 비어갔군요 소위 추석 대작들 중 하나도 땡긴 영화가 없어서 집에서 몇 편 감상했습니다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제 감상 거의 유일하게 극장에서 한 번 감상한 스타워즈 영화였는데 집에서 감상하니 확실히 단점이 더 많이 보이더군요 음 에노앤딕스님이 이 스타워즈 뭐 광팬이시죠 그래서 엔차 관람은 기본으로 하시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요 영화는 극장에서 한 번 봤다 한솔로 캐릭터를 가지고 겨우 이 정도 영화라니 한솔로라는 중요 캐릭터를 그냥 날려버린 느낌입니다 남자 배우도 제 감상하는 영 마음에 안 들고요 얼마 전에 디즈니 사장이 스타워즈 영화를 너무 자주 제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몇 년에 한 편씩 나와도 상관없으니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운 이야기가 좀 잘 안 보이죠 계속 했던 영화들이 뭐 외전 뭐 리부트 리메이크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실사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조차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르는 비슷하더라도 그 이야기 자체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게 좀 잘 안나오고 있죠 특히 시리즈 자체로는 자 아가씨도 보셨네요 박찬욱 감독님의 그 아가씨 맞습니다 완전 늑장 감상했네요 영화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박찬욱 감독의 역량이 탁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식으로 연출하다니요 박감독님의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고유의 색깔이 참 짙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성의 장면이 과도한 부분은 좀 거스르긴 했고 두 여주인공이 왜 저리 서로 죽고 못살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해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왔었나요 제가 이런 멜로 로맨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관계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네 엄청나게 사랑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피상적인 러브스토리죠 영화가 호불호 많이 갈렸던 걸로 아는데 이런 때깔 좋은 고급진 영화는 호불호를 떠나서 필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김태리 배우는 최애네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 배우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여기서 참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킬링군터 보셨는데 이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킬링군터 최고의 살인청부업자인 군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살인청부업자들이 뭉쳐서 군터와 싸움을 벌이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낸 헐리우드 B급 액션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의 만듦새는 물론 촬영 액션 연출 모두 평이하고 감상 안해도 전혀 무방한 영화지만 군터 역할로 아놀드 형님이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상했습니다 의리감상이라고나 할까요 네 우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나름 멋지게 느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간만에 아놀드 형님표 코미디 연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물간 과거의 스타인지라 근래에는 이런 B급 영화엔 주로 출원하지만 팬의 입장에서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않네요 뭐 다 순리인 거니까요 그저 새로운 터미네이터 잘 나와서 과거의 영광을 한 번 더 제안해 주셨으면 할 뿐입니다 저도 10월 26일날 이거 봤는데요 땡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NINX님이 써주신 댓글 읽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서비스 해주길래 봤습니다 흥미로운 B급 영화네요 최고 킬러 군터 아놀드 형님 군터를 죽이기 위해서 팀이 모이고 이들이 군터를 죽였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다큐팀이 붙습니다 결말에서 이 기록물이 경찰에 발견되고요 이 다큐팀의 촬영 영상을 우리 관객이 보는 거죠 이른바 파운드 푸티지 영화 페이크 다큐 영화입니다 영화가 의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영화가 파운드 푸티지 혹은 페이크 다큐 영화를 비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극화된 게 아니라 정말 다큐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한 극영화죠 설명이 좀 어렵네요 최대한 사실성을 갖추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런 장르인 거죠 실제 이런 장르에서 중요한 것은 극중 인물이 촬영하는 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성 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납득되지 않으면 저는 몰입되지 않더군요 왜 저 인물이 카메라를 들고 찍을까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도 왜 카메라를 버리지 않을까 근래작인 클러버필드도 이런 장르인데 파티였나 송별이었나 그걸 기록하려고 카메라를 들었고 자신들이 살아 있었음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영화 크로니클에서는 초능력을 증명하려고 카메라를 들었고 외로움과 우정 때문에 카메라를 놓지 않죠 그럼에도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죠 요즘 같은 브이로그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시대에 자신의 일상을 그냥 기록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도 요즘 하니까 일상을 라이브 방송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장르에 맞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자기성 인위적인 느낌도 좀 관객 스스로 잠재운 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킬링 군터는 코미디 같은 이유로 다큐팀이 하나 더 드러나고 협박 때문에 다큐팀이 계속 찍고 어처구니 없는 개형성으로 시공간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런 장르에서는 금기시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르의 목적은 사실감의 극대이기 때문이죠 이 자체가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설정으로 먹고 들어가는 영화인데 킬링 군터는 이 설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나름의 쾌감을 선사하더군요 이게 B급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장르 자체가 좀 B급 느낌이 나게 합니다만 킬링 군터는 더 B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의 장르성을 무너뜨린다 더프처 아놀드 형님의 허허 되며 호텅하게 웃는 코미디 연기 참 좋더군요 리듬도 좋고요 역시 이 형님은 이런 코미디에도 참 잘 어울립니다 킬링 군터였고요 좀 가볍게 아놀드 형님 좋아하신다면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이고 혹시 조금 더 깊게 보신다면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장르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달 흥행작이죠 안시성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제 글을 먼저 읽어보죠 9월 28일날 썼네요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액션씬이 꽤 많은데 카메라를 엄청 흔들어댑니다 영화 선뱅이나 맨오브스틸 등 잭 스내더 감독 스타일의 고속 촬영 액션신도 보이더군요 나름 신경 많이 쓴 거죠 줌인, 줌아웃을 역동적으로 하면서 마치 게임 같은 느낌도 주고요 근데 쾌감이 전혀 느껴지질 않더군요 여러모로 짧게는 5년 전 길게는 10년 전 스타일로 범벅된 영화입니다 앤아닉스님의 답글로 한숨을 쉬시면서 오늘 안시성 예매했는데 강세혜님 글을 읽고 취소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요새 정말 제 기준으로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가 없긴 하네요 제가 한국 드라마는 예전 피아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신승우님께서 미스터 선샤인 주제가 중 하나를 불러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김태리 배우를 보긴 했습니다 영화나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런데 10월 2일날 이 영화 보고 써주셨습니다 앤아닉스님 그러죠 강시네님 감상글 읽고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냥 봤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시네님 말을 들을 거 그랬네요 영화가 진짜 애매했습니다 촬영이나 액션 시퀀스는 최근 느낌들인데 인물이나 스토리는 너무 올드하고요 액션에만 집중하고 감상하려 해도 도저히 다른 부분의 올드함이 너무나도 저를 괴롭혀 온전한 감성이 힘들더군요 영화 감상 전에는 제일 걱정이었던 배우가 조인성 배우 심지어 서른배우보다도 더 조인성 배우가 걱정이었는데 막상 영화를 감상하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배우는 조인성 배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발성이나 생김새가 장군같지 않다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새로운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서 일 수도 있겠네요 캐릭터와 이야기 대사 등만 두고 보면 이게 2018년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박성웅 배우의 중국어가 뛰어나다는 느낌은 안들더군요 차라리 중국 배우가 직접 이 황제 역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강시대님 말씀대로 시대착오적인 영화는 맞는 것 같고 흥행면에서 그냥 볼 영화가 없는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절 시즌에 나왔던 영화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최악의 영화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참 묘한 영화입니다 액션은 일단 뭐 때깔 죽게 나왔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그런 액션 때깔도 잘 나오지 않았죠 애매하네요 모처럼 고구려설을 극화시켰는데 가미매님이 트위터로 9월 22일 날 안시성 본 뒤로 박성웅 얼굴만 보면 웃음 터진다 진짜 찌질하고 대책 없는데 박성웅이 해서 귀엽다 중국어 귀에 울린다 아직도 안시성을 보고 박성웅 중국어 굴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한 게 어디야 대사에 한국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시성 비교감상 해봤고요 명당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님이 9월 28일 날 강시대님이 못 보셔서 아쉽네요 전 안시성과 명당 중에서 선택하려 했으나 지인이 출연한 영화인 관계로 명당이 우선 순위가 높았습니다 뭐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비판적인 느낌 없이 영화 자체로만 즐기며 보았습니다 조승우 지성 등의 탑배우들이 나옴에도 솔직하게 크게 흥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 소비층인 젊은 관객들보다는 극장 갔을 때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스토리가 조선시대 얘기인 듯 하면서도 현대의 얘기인 듯 하기도 하고 권력 암투에 명당의 의미가 너무 커서 좀 아쉬웠지만 그 외엔 뭐 나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봤습니다 주위에 홍보해달라고 몇 번 연락을 받았으나 무슨 영화 봤어요? 에만 이렇게 한 줄 남겨봅니다 제가 답글로 혹시 그 지인분이 배우 이원근 씨인가요? 제가 극장에서 봤다면 녹음이라도 해서 홍보를 했을 텐데 그러자 수지님이 네 맞습니다 조연으로 출연했는데도 분량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원근 배우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저희 청취자와 연관이 있는 배우니까 저희 방송도 미뤄드려야죠 의리 아니겠습니까? 이원근 배우 그대 이름은 장미였던가? 그 영화에서도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젊은 배우분이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영화에서 더 많은 도전을 통해서 또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들레님께서 트위터로 9월 27일날 명당 영화 봤는데 무섭네 무서워 명당 자리 차지하려고 방화까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명당 비염상 해봤고요 수지님이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보셨네요 CGV 아트하우스에서 웨스앤던슨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지 했습니다 이번 판타스틱 웨스앤던슨 월드에서는 바틀로켓, 다즐링 주식회사,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10월 10일까지 상영한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았으면 봤을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걸 볼까 찾아봤으나 이게 좀 애매하게 상영시간 장소들이 여러시간 장소에 산재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게 어디야 하고 시간 장소를 맞춰서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개들의 섬을 보고 반한 감독인데 이 영화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도 역시 동화적 상상력을 통한 재미있는 시나리오 가로로 흐르는 화면 구성, 좌우대칭 등 웨스앤던슨 특징들을 보는 맛있더군요 거의 10년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요 오 10년됐군요 다만 대사가 너무 많게 느껴져서인지 일일이 자막보며 화면을 쫓아가는게 좀 어지러웠네요 뭔가 특유의 유머코드들도 자막에는 반영이 잘 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지님이 써주셨고 웨스앤던슨 전도사이신 데이비 백곤님이 답글로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영화관에서 부셨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예매를 너무 미리 해놔서 그랬는지 정작 상영 당일은 잊어버리고 안갔답니다 맞습니다 웨스앤던슨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한 여러 요소들이 밀도 높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두번째 감상 때 한결 편하고 더 재미나게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자막 하나하나 다 읽다가는 영화 내용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재미도 반감되고요 그 특유의 살짝 시니컬 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유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막 무시하고 원본 그대로 보고 들어야 하더라고요 저같은 사람한테는 좀 진입장력이 있네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극중에서 인간 캐릭터들이 장작불 앞에서 기타 플러스 여러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던 장면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 좀 보라며 해당 부분의 클립 영상을 눈앞에 들이밀어 그랬죠 피티스송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모든 장면과 매 요소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게 보여서 한컷 한컷 천천히 느끼고 싶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여우 부부의 아들인 애쉬는 데려다 기르고 싶어요 정말로 저 로봇 강아지 살 생각이 있는데 로봇 애쉬가 나온다면 생각도 안하고 바로 살겁니다 수재님의 답글로 데이비 백금님 말씀처럼 정말 정성들여서 타이트하게 만든 영화라 그걸 한 번에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작 재미를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제 감상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감독님만의 뭔가 독특한 느낌이 있죠 뭔가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연출에 대해서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것들 총합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뭔가 독특합니다 수재님이 보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였구요 순길오빠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10월 21일 내에 써주셨는데 왜 이걸 제가 지금 가져왔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죄 많은 소녀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영화 몇 편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글 남길 틈이 없었습니다 9월 16일에 봤는데 이제 생각해보려니 약간 흐릿하네요 아 9월 16일에 보셔서 9월달 페이지에 남겨주셨나보군요 음악이나 영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연을 맡은 전여빈 배우 연기는 극찬을 매우 좋았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배우의 표정들이 한달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연기 앞서 말씀해주셨던 전여빈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들 많이 있었죠 얼마전에 그 천우희 배우하고 JTBC에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하셨는데 드라마에서도 참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실비치에서 라는 영화도 보셨네요 제가 올해 최고의 영화로 생각하는 레이디 버드에서 주연을 맡은 시얼샤 로넌이 주연을 맡은 영화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연 남녀 배우의 연기도 마음에 들었고 배경도 마음에 들지만 영화 자체가 애매한 포지션인 듯 하네요 특히 결말부에 가서는 앞에서 끌어왔던 이야기를 너무 평이하게 끝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들은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본 뒤에 한달이 지나서 적으려다 보니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이 제대로 떠올려지지 않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래도 뭐 충분히 감사 후기 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얼샤 로넌이 나온 영화를 제가 얼마전에 봤습니다 아 뭐였나요 제목이 또 메리 퀸 오브 스코틀랜드 였던가 오 그 영화에서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이네요 곰띠님이 남겨주신 트위터 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곰띠님 요즘에 트위터 쪽으로 소식이 좀 없으신데 건강하신지 궁금하네요 연말연시절 분이시길 바라고요 강신혜님 오랜만입니다 곰띠입니다 건강하시죠 조금 바빴네요 버트 레이놀즈가 영면 했네요 참 대단했던 분이셨는데 코스엠이 잘 어울렸던 저는 히어로몰 좋아하는데요 30세 이상을 위한 히어로몰을 평생 학위 머리를 하고 고대하는 중입니다 뒷북 쳐서 죄송한데요 곡성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나홍진 나홍진 제가 20년 전쯤에 김성수님의 비트를 보고 정우성이고 머고간의 한국영화도 이제 봐야겠구나 했는데요 곡성 한국영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 천우위 천우위 천상배우 희극도 잘하길 사명시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곡성을 보고 아주 감탄하신 모양이네요 한국영화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낼 줄 몰라서 글로 제 일상을 써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커피 분쇄도 중량 측정 머신 점검 후 오늘 매장에서 틀 음악을 생각합니다 여러 인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먹고 눕습니다 영화 채널 돌리다 볼 거 없으면 자고 재밌는 게 있으면 늦게 자게 됩니다 늘 똑같습니다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네요 이 트위터 글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거 데자뷰인가? 네 곰디님이 경상남도였던가요? 영남 쪽에서 카페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상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1시 굉장히 늦게 퇴근하시는군요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는 일상도 제대로 지키고 잘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의 위대함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정말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정말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모두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곰디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흥망님의 트위터 글 요즘 애들은 어떤 걸 보는가 해서 보았는데 재밌어서 정주행 중인 에이틴 한국 드라마 특유의 사건과 갈등의 연속인 흐름이 아니라 투박할 정도로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는 순정만화 클리셰의 교과서라 작품에 힘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웹드라마인가? 이야기보다는 감정선에 좀 더 집중하는 작품인가 보네요 그리고 한빈님이 트위터로 요즘은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로 톰과 제리를 보곤 하는데 제법 재밌다 어릴 때는 그냥 재미로 봤는데 그냥 보니까 동작의 디테일, 폭력 연출이 상당하고 거기에 음악까지,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 절묘하게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걸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그런 연출인 경우가 다반성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연출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서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 빨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허술하게 보면 안되고 정말로 한 작품 작품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계정을 하나 팠는데 그 스타들의 인스타를 좀 보기 위해서 저도 좀 덕질을 하기 위해서 거의 날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시더라고요 여러 스타들께서 거의 날마다 그 콘텐츠를 즐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하고 트위터 차이를 좀 생각하자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기가 더 좋고 최신 유행 정보라든가 민감한 정보라든가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니컬하고 감정들이 좀 격해있고 비아냥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트위터를 보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도 하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물론 스타들의 계정을 덕질하기 때문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일종의 환타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계속 즐거운 느낌만 받게 되니까 날마다 그 콘텐츠들을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었나? 유튜버 중에서도 거의 하루에 한 개 정도로 콘텐츠를 올리는 정말 부지런한 그런 유튜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쉬운 게 아닌데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촬영도 되게 힘들고 편집도 꽤 힘들잖아요 거기다 음악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막도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거를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면 요즘에는 업체에다 맡기기도 하고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도 하지만 여튼 시간에 그렇게 이제 날마다 올리시는 분들 인스타에도 날마다 그런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즐기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제작자들은 좀 이러한 좀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 꼭 올렸었잖아요 두 편도 올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3천 번호 빠졌네요 네 이제 마지막 글 읽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2부도 마치겠습니다 샘바지님께서 10월 22일 날 써주신 건데 제가 또 땡겨와서 읽게 되네요 한 10년 안 보던 드라마를 이제 푹 P O O Q죠 때문에 다시 보는데 4-5년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 여주들이 실력도 능력도 없이 상 민폐들이었네 징징징 술주정 손발 오그라들어 보기 힘드네 저때만 해도 독립적인 여자 주인공은 삼숨이나 영혼 뿐이었나 보다 거기다 자연스럽지 못한 PPL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그렇군요 정말 이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 캐릭터, 여성 주인공 설정이나 묘사, 연출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마치고요. 다시 한번 청취자 영화 결산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편이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백두산을 보고 녹음할 거라서 백두산에도 순서가 밀릴 수도 있겠어요. 이 방송편이 다음 방송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주시고요. 이 코너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